지금 4차. 아, 두세 병인가? 저 오래면 손이 굳어가지고 건대서 이런 것도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? 1,040평 낮에는 굽을 닦지만 밤에는 형들이 와가지고 그때 공같은 게 그분한테 고맙잖아요. 그런데 그분을 찾아가고 우리 갚을 길이 없잖아요. 보세요. 많은 단독 10원이면 1원 난도 줄 수 있다. 1년. 막협이 했다는 줄 아세요? 그게 거름대하고 예를 들면 따먹는 거예요. 옛날에 뭐 좀 봐. 어떻게 말려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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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